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통풍수디리를 향하는 강명박용팀 이번 시간은 식당, 상가, 사무실, 공장 등 선기, 직위, 생기가 한 곳에 뭉친 털자리에 자리해야 흥하고 형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식당의 경우 털 있는 털을 찾아 매입하거나 계약한 후 인테리어 하는 게 순서인데요 털의 오행상 후의 성격의 혈이 있는 곳을 주방이 자리하고 카운터 자리는 털의 오행상 금의 성격의 혈이 자리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털을 선점할 때 털의 건물에 수비열 주방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또한 금열 계산대가 자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무실 자리는 금열이 금고 위치에 자리해야 하는데요 다무실 자리는 금열이 금고 위치로 정해야 하는 등 털의 오행 성격에 따라 자리 배치해야 하는데 혈의 성격에 맞지 않게 닿기어 자리하면 반대로 혈의 기운이 작용하여 실패하는 결과가 됩니다 죽은 자가 머무는 음택 한 사람이 생활하는 양택 모두 명당 혈의 자리에야 흥하고 성합니다 반대로 수맥 살기 살혈이 있는 흉지에선 털하고 망하기에 혈의 있는 명당을 선점해야 합니다 수맥 살기 살혈이 있는 흉당을 명당으로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혈의 있는 명당 선점이 중요하며 이는 지혜입니다 정통 풍수지리학이 죽은 자와 산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실제 생활에 활용되며 대개인이 공통 추구하는 학문 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